4, 5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5형식 문장의 수동태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먼저 4형식 문장의 수동태 4형식은 어떻게 생긴 것이 4형식이냐면 주어, 동사, I, O, D, O 뭐뭐, 에게, 뭐뭐, 슬, 뭐뭐를 이게 우리가 간접 목적어, 에게가 항상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직접 목적어, 을룰이 뒤에 나오잖아요. 뭐뭐, 에게, 뭐뭐, 슬 이 순서대로 가는 게 4형식이죠. 4형식에는 목적어가 두 개이므로 I, O, D, O 목적어가 두 개란 말은 수동태를 만드는 법 따르면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빼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 있으니 목적어가 두 개란 말은 수동태도 두 개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물론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각각 주어로 하여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다. 4형식은 수동태가 두 개 나온단 말이죠. 직접 목적어 간 문장이 주어, 즉, 뭐뭐, 에게, 뭐뭐를 할 때 을룰이 주어가 될 때 대부분 수요동사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쓰거나 파리바게뚜,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는 to를 쓰거나 by, make, get, do는 for를, ask는 of를 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는 to를 쓰고요. by, make, get, do, build, or then for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이해문을 보도록 하죠. A Canadian teaches us English 그 한 캐나다인이 가르쳐준다. 우리에게 영어를 학교에서 이렇게 되겠죠. 4형식이군요. 그러면 I, O니까 간접 목적어인 us를 주어로 빼가지고 우리는 배운다. 목적어를 주어로 we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해서 are taught 나머지는 그대로 English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문장이 맨 뒤로 해서 by a Canadian, school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 한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학교에서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번에는 영어를 주어로 빼는 거죠. 영어는 가르쳐지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목적어를 주어로 영어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is taught 나머지는 그대로 us 가운데 뭐가 나왔다? 투가 나왔죠. 이 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조금 이따 밝혀드릴게요. 주어로 밟을 수 있는 목적격으로 똑같아요. 영어는 가르쳐진다. 우리에게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이때 이 투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니 사형식은 몇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인, teaches, us 이것을 갖다가 이 문장을 이대로 잠깐만요. 이 문장을 이대로 이걸 삼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캐나다인 주어, teaches가 동사, io, DO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면 주어, 동사는 그대로 넣어서 어, 케네디, 안 그 다음에 teaches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English를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어스를 뒤로 이렇게 뺀다면 여기 전치사 2를 쓰죠. 나머지는 그대로 에스쿨 이것은 삼형식이에요. 삼형식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죠. 그때 이 to, 앞에 있는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to를 쓰는 동사 이건 다음에 10분 테스트 낼 테니까 적어두세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를 쓰는 동사는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뭐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이런 동사들이죠. for를 쓰는 동사는 파리바게뜨 라고 했죠. buy, make, get, do 파리바게뜨, buy, make, get, do 이런 것들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for를 써요. over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ask 같은 경우가 하나 있다고 했죠. 자주 나왔던 것들 이것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수동태로 바꾸면 영어를 주어로 바꾸면 목적을 주어로 English 이게 English가 수동태로 바꾸면 English 동사를 비동사 앞으로 pp로 is, start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to, us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이 to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지금 밝힌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이 to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to예요. 영어는 가르쳐진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make, buy, make, get, do 는 사람을 주어로 쓰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 친구는 사주었다. 나에게 예쁜 머그잔을 그러면 pretty 머그잔을 해서 예쁜 머그잔은 was but 구매되어졌다. for me buy, make, get, do 니까 for를 쓰죠. 나에게 내 친구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가능한데 밑에 문장은 x표가 쳐져 있죠. I was bought pretty much 이 문장이 말이 안 되죠. 왜? I was bought란 말이 돼요? 안 되죠. 왜? 나는 구매되어졌다. 내가 물건도 아닌데 was bought는 안 되죠. 그것도 예쁜 머그잔 하나에 구매되어져 버린 거죠. 내 친구에 의해서 내 친구가 나를 머그잔 하나로 사버리는 굉장히 값싼 것이 되어버리죠. 이러봐 먹이잖아 줄 테니까 너 내꺼 이렇게 해가지고 부려먹으면 되겠죠. 뭐 쿡도 마찬가지 쿡 요리하다 I was cooked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요리 되어졌다. 너무 끔찍하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딱 생각이 없어요. 사형식은요. 머그에게 뭐뭇을 또 요리 되어지는 걸 상상했냐? 민서야? 머그에게 뭐뭇을 간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뭐 기브 샌드 이런 걸 툴을 쓰고 바이 맥게뜨는 4를 쓰니까 이런 것들이 수동태로 바뀔 때에도 우리에게 할 때는 앞에 있는 동서가 기브 샌드 셀 텔 티치니까 툴을 쓰고요. 다른 것들 파리바게뜨는 4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면 좋겠고요. 5형식의 수동태 봅시다. 5형식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주어 다시 동사 다시 가 되는 거죠. 이쁜 다연아 이 문장 한번 해석 한번 해줄래요? We elect Julian to be our leader elect는 선출하다 줄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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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가 줄리안이니까 목적어를 주로 빼서 줄리안은 선출되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적어를 주로 줄리안 was elect 나머지 그대로 하면 by us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 적어줬죠. by them by people by us는 일반적인 사람들 안 적어줘도 알 수 있으므로 안 적은 거죠. He's a good looks made the actor popular 민사야 이거 해석해봐. 너랑은 잘 안 어울리는 예문이긴 하지만 He's a good looks 룩스는 명사로 외모란 뜻이에요. 그 배우를 어떻게 유명하게 만들어주었다란 말이죠. 목적을 주로 그 배우는 디액터 was made 만들어졌다 인기 있도록 뭐에 의해서 잘생긴 외모에 의해 이런 말이죠.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사람들 장동건이나 정우성이나 이번에 정우성 새로 영화 찍더만요. 감성멜로 아내랑 아내랑 또 보러 가야지 그런거는 이번엔 남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예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손예진이 아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내가 손예진을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는 김하늘하고 둘이 커플로 나오는데 정우성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영화 더라고요. 1월 17일 개봉이던가 7일 개봉이던가 조만간 개봉하던데 보러 가야지 그 다음에 봅시다. 목적계 보호가 바뀌는 경우 이게 여러분은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2학년이니까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자 지각동사의 목적계 보호로 수 있는 동사의 원형 원래 여러분도 아시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죠. 이게 수동태 문자로 바뀌면 ing나 투부정사로 바뀐다 이게 중요해요. 툴을 붙이는거죠. 현재 분사는 ing이고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거에요. 저보세요. I saw Maria read 나는 보았다. 마리아가 읽는 것을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여기다 만약에 투리드라고 쓰면 된다 안된다. 절대 안돼요. 여기다 툴을 쓰면 투리드를 쓰면 절대 안되거든요. 다이나 좀 많이 힘내. 나는 보았다. 마리아가 여행책자를 읽는 것을 투리드를 쓰면 절대 안되는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마리아가 책 읽는게 보여줬다. 마리아 목적어를 주어로 was seen 보여줬다. read나 투리드가 되는거죠. 이때는 없던 투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는 책 읽는게 보여진거죠. 트래블 가이드 by me 이렇게 되는거에요. 사역동사는 메이크만 수동태로 쓰면 렛메이크 헤브 중에 렛이나 헤브는 수동태로 안쓰고요. 메이크로 쓰이면 이때도 목적격포로 쓰인 동사원형은 뭘로 투부정사로 바꿔요. 동사의 원형이 투로 바뀌는거죠. 지각동사는 똑같군요. 그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을 닿으면 동사의 원형이지만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그래서 자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아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의 수동태 에서는 OC OC가 뭐냐면 목적격보호잖아요. 목적격보호가 보통 동사의 원형인데 OC 앞에다가 뭐 툴을 쓴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아주 중요한겁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 에서는 OC 즉 목적격보호 앞에 툴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ing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거 하나 알아놓고요. My mom made me run 자 엄마는 만들었다 내가 배우도록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여기다 만약에 툴을 쓰면 절대 안된다. 엄마는 시켰다 내가 태권도 배우도록 그러면 나는 시킴을 당했다 I was made 근데 뭐가 됐다 to 아까 동사의 원형이었던 런이라고 하는 녀석이 추동태로 바뀌니까 to로 바뀌었죠. 해석할 때도 I was made to run 나는 배우도록 시킴을 당한거죠. 나는 태권도 배우도록 시켜줬어 시킴을 당했어 엄마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거에요. 아주아주 중요한겁니다. 두가지가 있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원래 동사의 원형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원래 동사의 원형이 나오지만 이것들이 수동태로 바뀔 경우엔 동사의 원형이 뭐로 바뀐다? to로 바뀐다. 라고 하는거 알아두시고요. thank you card was sent 감사장이 보내졌다 선생님에게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는 원머에게 앞에 뭘 쓴다? to를 쓰죠. 내일은 지각동사가 수송태로 바뀌었네? 내일은 노는게 play baseball 야구하는게 보여졌죠? 어제 친구들과 함께 야구하는게 보여지더라 하면 to play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지각동사이므로 playing 하는 ing 다행지가 되기도 하겠죠.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옆에 문제 봅시다. the recipe for seafood spaghetti seafood spaghetti 를 위한 레시피 조리법이 주어졌다 나에게 토니에 의해서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가 있는거 보니까 사형식의 수동태가 된 것이죠.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는 뭐뭐에게 앞에 뭘 쓴다? to를 써요. 그래서 토니는 나에게 스파게티 레시피를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된 것이죠. 모형 비행기는 구매되어졌다 내 아들에게 생일선물로 여기도 사형식의 수동태죠. buy, make, do, build, order 니까 for를 쓰는게 되겠죠. 3번 the baby was seen 아 was seen 밑줄 그어놓구요.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바뀐거죠. 민서야 답이 어떤거게? 그렇죠 to play나 playing 여기도 to를 쓰면 맞겠죠. 그럼 해석해줘봐 이 문장을 그 아기가 아기가 로봇 그렇죠 로봇과 같이 로봇을 가지고 노는게 보여졌다. by us 이런게 생략이 된거죠. 우리에 의해서 아이가 로봇 가지고 노는게 보여지더라 그 말은 우리는 아이가 로봇 가지고 노는걸 봤다. 이런 뜻이에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바뀔 때는 동사의 원형 앞에 to를 쓰거나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ing를 쓰기도 하니까요. 4번 we were made 투어학이죠. were made 우리는 시킴을 당했어 일하도록 on the project 에서 단체로 그 프로젝트에 작업을 하도록 시킴을 당한거다. 라는 표현이구요. 밑줄집을 엇볼 맞게 고쳐 쓰세요. I was heard 나는 그가 그가 동사의 원형 샤우터 앞에 to를 쓰는거죠. 얘는 지각동사이므로 I didn't do it 그는 나는 하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는게 들려졌다. 요기도 이제 바이어스가 생략이 된거죠. 우리는 그가 난 안했어 라고 하는 소리 들었다. 이런 표현이구요. a cup of coffee was made 커피 한 잔이 만들어졌어 나에게 바리스타에 의해 이거는 오형식이 아니고 지각동사의 사격동사가 아니죠. 만들어주다. 사형식이에요. 나에게 하니까 for buy, make, get, do, build, order는 for를 쓰는 것이죠. 많은 질문이 요청되어졌다. 이 같은 경우에도 ask는 아까 뭘 쓴다고 했죠. 여기다가 오브를 쓴다고 했죠. 다현아 여기 선생님이 to로 해줬는데 그거 아니고 오블로 바꿔야 되겠다. 사형식의 수동태에요. 많은 질문이 그에게 던져졌다란 말이죠. 인터뷰에 의해서 시끄러운 학생들은 시킴을 당했다. 서있도록 어 was made 여기서 지각동사 사격동사니까 이 툴을 써야 되겠죠. 여기는 다 10분 테스트 늘 만한 것들이죠. 위에 것도 늘 만하고 그의 무례한 태도는 나이 든 남자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적격 부어니까 목적 앞으로 나와서 나이 든 남자는 동사를 비동사 도로 피피 was made 나머지는 그대로 angry 주어 바보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2번 I saw the artist paint 나는 보았어요 그 예술가가 그리는 것을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죠.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 예술가는 그리는 게 보여진 거죠. 목적어를 주어로 the artist 동사를 비동사 앞으로 피피로 was seen 진짜 과거니까요. 근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동사의 원형 paint 앞에 뭘 쓴다? to를 쓴다. to paint 또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painting을 써도 틀린 건 아니다. 나머지 그대로 해서 beautiful scenery by 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번 my mom made me help 엄마는 도와주셨다 내가 엄마는 시켰다 내가 돕도록 내 브라더가 숙제하는 걸 돕도록 나는 시킴을 당했다 사역동사니까요. 동사의 원형이 왔던 걸 기억하시고요. I was made 동사의 원형 앞에 to가 왔죠. 나는 도와주도록 시킴을 당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동사의 원형 앞에 to를 쓰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 사양식 동사죠. 나에게 중국어를 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Chinese was taught 목적어를 주어로 이걸 먼저 직전 목적을 주랬죠. was taught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는 어떻게? to me로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4형식인데 3형식으로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된다? me가 뒤로 오면서 to me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my grandfather taught me Chinese는 my grandfather taught Chinese to me 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to me가 여기로 온 거 보면 돼요. Chinese was taught to me by my grandmother 이렇게 되고요. 나는 배웠다면 목적어를 주어로 I 동사를 비동사 부른 필요 was taught to Chinese by my grandm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지문이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텝 4 봅시다. 우리는 검은 고양이는 루치라고 불린다. Our black hat is called 루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문장들은 다 암기 하세요. 학생들은 그 책을 읽게 시켜줬다. 이 말은 학생들이 시킴을 다 한 거죠. were made to read 이 이 구문을 잘 이해해 놓으세요. 뭐 하는 게 뭐 하도록 시켜지다. 뭐 하도록 보여지다. 뭐 이런 것들 그 가방은 삼촌이 나에게 사주신 것이다. the bag was bought for me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한 거죠. was for me 나에게 by니까 for를 썼고요. 아이들이 밖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이 들렸다. 아이들이 들린 거죠. were heard 칸이 두 개 있으면 to wrap 구요. 아니면 그냥 래핑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이 1월 6일인가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 문제에 관련된 걸 몇 개 줄 테니까 한번 풀어 보십시오. 랍츄 랍츄 1월 6일에 2일에 3. 2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